보시는 화면은 6월 12일 저녁 9시 일기도입니다. 한국 서해안에 안개 경고 표시가 있으므로 서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만주 지역에 천사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이며 Almost STNR 즉 경체중인 상황으로 중국 만주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만주 지역의 천사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키르키스탄 중국 신장 위구르 러시아에 거쳐있는 강수대와 만나면서 한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문제는 내일 13일 화요일에 한국에 비를 뿌리는 저기압은 바로 일기도상에 보이는 러시아 연애주 지역에 보이는 천팔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입니다. 이 저기압이 한국으로 남아하면서 북한에 머물던 강수대와 만나면서 한국에 13일 화요일 저녁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인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겠습니다. 키르키스탄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러시아 지역까지 길게 강수대가 늘어선 모습이 보입니다. 극인 강수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남아하면서 14일 수요일 오전에는 러시아의 연애주까지 진출하였으며 14일 오후에는 한국에 천둥과 번개를 포함한 많은 비를 뿌릴 것이 예측되고 있으며 더불어서 일본 규슈부터 러시아의 사할림까지 길게 형성되어진 강수대에서도 14일 오후에 동해를 건너서 한반도 전역으로 강수대가 넘어와서 한반도에 비를 뿌리겠으며 15일 새벽에는 비가 멈추겠으나 물러간 것으로 생각하였던 비구름대는 15일 오전 9시에 울릉도 주변에서 다시 비구름대를 강하게 형성하면서 15일 오후 1시에 다시 한번 한국 전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15일 새벽에는 모든 비구름대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15일 오전에 다시 잔준 세력들이 뭉치면서 울릉도에서부터 힘을 키워서 한반도를 다시 한번 공격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일 월요일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중국 허베이성 주변의 이동성 저기압과 중국 남부지역에서부터 상하이까지 올라온 996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입니다. 20일 화요일 오전 7시가 되면서 이 저기압은 994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이 되면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저기압은 989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22일 새벽에는 거의 영향이 없게 되며 22일 새벽에는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력한 저기압은 989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22일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22일 오후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반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3호 태풍 구출은 일본 킨키지역 근처까지 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보면 99W 열대여란 주변으로 하이난다우터테만 그리고 오키나와 근처까지 길게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기압들이 기압골의 띠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마전선을 형성하면서 한반도와 일본 규슈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